모욕 온 지가 오래돼갖고 살아남고 죽겄네 나도 죽겄네 나도 객지 나온 지가 오래돼갖고 집 나온 지가 내가 벌써 한 3개월 넘었더라고 우리 각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겄어 지금 그러니 가서 어떤 놈하고 돌아다닌지 근데 나도 신세대가 되다 보니까 각 씨한테 전화해갖고 가서 애인만 만나고 오라고 그러고 애인도 만나고 그래야지 만나고 다른 사람도 이것도 저것도 김치만 먹어서 스컷이 깍데기도 먹어보고 냉면도 먹어보고 골고루 먹어보다 보면 또 존놈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걸리면 더 싸먹고 눈탱이 밤댕이 될 때 되더라도 그런 것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냐 안그냐 주식아 내 말이 맞냐 안맞냐 맞다고잖아 맞다고 일단 노래하나 가자 갑니다 6 7 7 6 7 7 7 8 8 9 12 12 12 12 12 13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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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 한편 메뉴⁉ 이만 면치니 못한 사각하연 두고고 떠나간 사각하illing 물 하하 허 드 하하 지시 시 tara 한글자막 by 한효정 僕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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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僕たちの夜に 未だ死に 오, 내 기기 기기 주여 달이 많나니 사각하람만니 이 도도도도 추세계계여 사랑하게 기기 우물이 기기 기기 여려 주여 기기 목.. 고 고 고 고 단 탈출 기기 기기 남들